안녕하세요 정시윤입니다. Interpretability AI의 워신더닝의 Interpretability 강의입니다. 이번에 제가 마이크를 구입을 해서 드디어 맥북 프로 내장 마이크가 아닌 걸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잘 들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여튼 새해 도전인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도 지난번하고 이제 뭐 연장선이죠. 결국에는 우리 교재는 여전히 크리스토프 몰라의 Interpretable Machine Learning을 쓰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이야기 했었죠.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을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거의 Interpretability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장단점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Example, Example 가지고 배우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궁경부암인데요. 자궁경부암에 대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모델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프로젝트지, 이것을 유도하고 계산하고 학습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 현재 있는 예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팩터고요. Intercept가 하나 있고 다섯 개 팩터에 대해서 weight와 ausuration, standard error를 구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학습을 시켜 가지고 구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때 이제 우리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나 뭐 그냥 계산할 때에는 weight 값 2.912 intercept이고 표준 error는 0.3이고 그 다음에 경구 피임약을 먹냐 안 먹냐, 먹는 거냐 안 먹냐 이거에 따른 weight는 0.12이고 그 다음에 error는 0.3 이것까지는 보통 많이 보시는 건데 인터프리터빌리티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게 이 ausuration, aus라고 불렀잖아요. aus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aus의 마법서가 아니고 이 내용이었죠. 1-py는 1분의 py는 1. y는 1이 우리가 그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류라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이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그 경구 호르몬 피임약을 먹지 않은 거 대비 먹은 거가 실제 여기는 이제 자궁경구암이잖아요. 자궁경구암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B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값수로는 이거 지난번 유도하신 거에 보면은 Exponential 값 안쪽에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을 갖다가 학습하기 위한 이게 들어가서 계산 된다는 것을 다 말씀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시고 싶은 분들은 전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례에서 이제 우리 사례를 그 이 사례에서 봐야 될 점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수치로 되어 있는 종류가 있고 피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할 수 있는 종류가 있죠. 지금 보면은 Number of Diagnosed STD는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의 약자인데 성병이죠. 성병의 Number, 성병 몇 개나 걸렸냐? 성병 걸린 거하고 자궁경구암 걸린 거하고 관계가 있나? 이걸 보려고 하는 건데 성병 하나, 0이 있겠고 하나가 있겠고 두 개가 있겠고 3이 있겠고 0, 1, 2, 3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수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학습한 데이터에서 학습한 결과를 보면은 Minus 0.82가 Weight이고 Ausulation은 0.44 정도가 나왔네요. 이 말은 Minus가 붙었으니까 늘어날 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단된 성병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Ausulation은 Ausulation은 암이 안 걸릴 확률이거든요. 0.44 B만큼 하나 늘어나면 암이 덜 걸린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좀 이상하죠. 이게 성병을 걸리면 걸릴수록 경구암이 덜 걸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 개의 Feature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시켰더니 그냥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에요. 결과가 나온 대로 해석을 그냥 드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Correlation은 Correlation이 아니다. Correlation이 수치로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진짜 원인은 아니다. 항상 이게 우리가 이런 걸 해석할 때 되게 중시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여튼 이런 수치로 Ausulation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확률 통계치에 있는 통계량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어쨌든 그냥 막연하게 이게 영양화 미처 라고 얘기한 것보단 좀 낫죠. 호르몬 경구 피임량을 먹었다 안 먹었다는 둘 중에 하나죠. 먹었다 안 먹었다. 이 경우에는 0.12 웨이트에 Ausulation가 1.12가 나왔는데 경구 호르몬을 먹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한 1.12 정도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경구 피임량을 먹으면 아무래도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뭐 다른 수치들도 있지만 뭐 다른 것도 이제 스모크 같은 경우에도 YN이고. 그 다음에 임시를 한 정도 같은 경우도 이건 1,2,3,4니까 숫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세 개는 Feature가 YN이고 두 개는 지금 숫자네요. 그죠? 이 숫자별로 해가지고 나눠서 웨이트를 계산을 하고 Ausulation를 보면은 대략 각각에 대해서 해석을 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석을 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이게 이제 Logist Regression에 대한 Interpretability를 넣기 위한 방법이고요. 이게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한번 그 장점과 단점을 볼까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을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Logist Regression에서도 Linear Regression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Interpretation에는 All other features stay the same. 그러니까 아까 경구 피임량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것만 하더라도 나머지 네 개는 다른 그 왔다 갔다 안 하고 고정됐다고 보고 그거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제한점이자 제약점이죠.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Decision Tree나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에 강의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Logist Regression에 대한 Interpretability 해석 가능성에 Advantage와 Disadvantage가 있는데요. 이것을 좀 정리를 하고 Interpretability 강의의 Linear Regression, Linear Model, 그리고 Logistic Regression 모델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다른 주제를 또 좀 갔다가 다시 이것보다 조금 더 Advanced 모델을 소개해 드리는 형식으로 다른 다음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Linear Regression 모델을 Logistic 함수에다가 집어 넣어서 한 거라 기본적으로는 Linear Regression 모델에서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이것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은 Linear Regression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 중에서 몇 개 좀 생각을 해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은요. Logistic Regression은 기본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하는 모델이잖아요. 근데 분류를 하고 나서 이게 A고 저게 B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확률 섭취 오제레이셔 주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Advantage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특정한 사례에 지금 이렇게 분류를 내가 했는데 이거는 거의 99%고 이게 설명하는 웨이트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오제레이셔도 되게 높아 이러면 굉장히 뭔가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한 51% 정도인데 이거 하고 차이가 나죠. 뭔가 조금 더 정보를 많이 주기 때문에 Interpretability에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Binary Classification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지만 Multi Class으로 이게 확장이 가능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Multinomial Regression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 그 단점은 단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단점 중에 가장 얘기할 수 있는 게 일단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없죠. 1이 늘어날 때마다 오제레이셔가 어떻게 변한다. 아니면 이게 0일 때하고 1일 때 이게 맞을 때하고 길 때하고의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 이걸로 끝이잖아요. 그게 이거랑 이거랑 연결됐을 때 이런 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Interaction 같은 것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냥 보는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한적인 해석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Wait가 이게 종류가 Feature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Feature가 여러 개가 독립된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나머지는 Same이고 이거 하나만 변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이거 곱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고려해야 되는 Feature나 파라메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안좋음 해석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건 또 기본적인 한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어려운 문제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특유의 문제인데요. Complete Separation 문제라는 게 발생을 해요.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 Feature가 두 개의 클래스를 거의 퍼펙트하게 나눠요. 예를 담배를 피웠다 피지 않았다가 경보하면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를 아주 거의 뭐 굉장히 잘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하나의 Feature가 좀 높은 편일 때 그렇다고 했을 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이 잘 학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Feature 지금 잘 분리하는 해당 Feature가 컨버전스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Wait의 값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가줘야 이게 맞는 값이 되는 거거든요. 왜 이거 하고 이거 한 Feature가 이 전체를 나누니까 웨이트를 굉장히 높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Feature가 그 클래스를 굉장히 잘 나누는 뭔가가 나타나면 사실은 뭐 그럴 경우에는 굳이 멀티플한 리그레이션을 쓸 필요가 없긴 한데 어떤 그런 경우가 됐을 때는 쓰기가 곤란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그게 명확하게 패턴이 딱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숫자가 적은 데 숫자가 적은 게 해서 한두 개가 이렇게 세 개 세 개로 나눴다. 그러면은 학습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꼭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한 Feature가 무한대로 돼서 그것 때문에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솔루션으로 그 웨이트에 대해서 너무 웨이트가 높아지게 되면 그 값을 이렇게 좀 벌을 주는 페널티를 주는 페널라이징을 하는 걸 집어넣거나 그런 텀을 집어넣어서 좀 일부러 좀 낮춰 그거에 대한 의존성을 좀 낮춰 주거나 혹은 무한대가 되지 않게 프라이어에 해당하는 기존에 있었던 프라이어 확률 분포에 대한 값을 먼저 넣어서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서 갑자기 인피니티로 튀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좀 컨트롤 해 줘야 그래야 학습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도는 조금 독특한 부분이라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강의로 리니어 리그레이션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 대한 인터프리터빌리티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아닌 다른 이슈로 좀 찾아뵈려고 하고 다시 인터프리터빌리티빌리티로 왔을 때에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다룰 때에는 굉장히 많은 걸 가정을 하고 합니다. 가오시안 분포 같은 거에 대한 것도 가정을 하고 있고 이런 그 가정들이 맞지 않는 대부분의 상황이 맞지 않겠죠. 보통은 뭐 사실은 뭐 실세계 환경은 굉장히 다른 분포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쓸 수 있는 조금 확장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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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